이사장수님, 총장님, 총장장님과 내밀 여러분께서 인사하고 계십니다. 오후에 일어나, 큰 박수로 많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님, 총장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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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장님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2부에서는 이사장 스님, 총장님, 총동창회장님과 여러 대비를 모시고 국로상 시상과 명예졸업장 수여 및 학사, 석사, 박사 대표 수여자에 대한 학위 수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위 수여식 시작에 앞서 3기 의뢰를 봉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불길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길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학위 취득인원 1834명 이상으로 2024년 가을 서울 캠퍼스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대학교 윤재웅 총장님의 학위 수여식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학교법인 동북대학교 이사장 돈관 큰스님과 법인의 여러 임원님, 문선배 총동창회장님 그리고 송석구 윤선희 전임 총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디에 나아가든 동북의 정신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이 사회의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에 역시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고 동문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법인 동북대학교 이사장이신 돈관 스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취를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서 미워 뿌듯하고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동북이 일어난 자부심이 언제 어디서나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북 가람의 인연이 여러분의 앞길에 항상 밝게 비추고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부친엠의 자비가 항상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024년 가을 박수학위 수여 인원은 총 102명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반 대학원 및 영상대학원 졸업생 대표 15명에게 박수학위를 총장님과 각 대학원장님들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일반 대학원 학위 수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학위기 지행스님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입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후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여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철학 박사의 자격을 입점하 2024년 8월 22일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조상신 위의 인정에 의하여 철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 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재남 학생입니다. 서정훈 박사님 배울 때 먼저 가세요. 학위기 문학박사 정재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가을영주 학생입니다. 학위기 이학박사 가을영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정윤 학생입니다. 학위기 법학박사 박정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정윤 박정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양재입니다. 학위기 경찰학 박사 박양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유성입니다. 학위기 경영학 박사 정윤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기념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위기 옆에 계신 가족분께 이제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위기 수요자분과 가족분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념장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다들 가서 오신 분들 빨리 다 아니 옆으로 오시라고 안 보이는데 빨리 와 아니 앞으로 나오시라니까 안 보인다고 괜찮아요? 다 보여요? 제일 많이 왔어요 거기 계셨어요? 거의 안 보여요 끝에 손이 제일 많이 보여요 싫으면 아니야 선생님 사자 보세요 빨리 빨리 찍어 이렇게 하나 둘 어디를 봐야 되나 보세요 선생님 앞다 보세요 하나 둘 자 웃으라니까 웃어요 웃어 입 다물지 말고 웃어 김치 김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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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кое